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대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월선 원정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경제성과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어서 오해는 강제 북선과 관련해서 또다시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연이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 주체가 다르지만 그러나 검찰이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 있는 문서나 자료나 파일들을 봄으로 해서 직접 문재인과 청와대 일괄 일원들이 했던 행동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이날 오후에 최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탈원전 관련해서 월선원전 가동 중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성과 조작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나서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다른 주체가 와서 하나는 강제 북송 사건 이건 오후고 또 하나는 월선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니까 그야말로 연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관련 영상이나 또는 관련 사진을 보고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기 싫어서 뒷꽃무늬를 빼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어민 2사람 탈북 청년들을 억지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북한에서 처형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2사람이 과연 16명을 해쳤나 하는 것도 의혹 덩어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요구한 뒤에 강제 북섬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석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서 황당했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김정은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정상회담 거기다가 김정은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또 열라고 했다. 그래서 북 김정은에게 답방하는 형식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면서 북남안으로 기순 의사를 보인 탈북 어민 두 사람, 청년 두 사람을 강제로 보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갖다 바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유엔군에서도 보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유엔사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 군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올려보냈다 하는 이야기도 받고 있고 그리고 배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서 혈언이라든지 흉기라든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조작된 것 아닌가 그것도 우리 국민들 몰래 포성출에 묶어가지고 안데르시오 보내면서 몰래 보내다가 JSA에 있는 중령이 국가안보실 김유권 차장에게 안보실 제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찍어가지고 보낸 게 그게 국회에 그때 김유권 차장이 와있었는데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통일부 입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지 보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도 문재인에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이 여기에 자진해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진해서 안았다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진을 보면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지금 청와대에서 조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회의력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무엇이 누가 주도를 했고 누가 조작을 했고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월선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사부도 대전지검 형사사부도 어느 날 오전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월선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하는 차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선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탈북 의민 2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 대통령 기록관에 연이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의 발걸음이 매우 빨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지금 새롭게 지금 검찰총장으로 된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지휘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각종 의혹사건 지금 북한 관련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지금 곧 문재인에게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양산 평산마을에는 초비상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서서히 그 실체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질러놓은 여러가지 적폐와 불법 비리가 하나 둘씩 본연의 색깔을 띄고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